가자, 미디움 라인 헤비탱크 숫자가 부족해서 헤비 라인을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미디움 라인을 우리가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좋댔다, 어, 어, 됐네 어, 나 이제 안 부서졌는지 벽인줄 알았어 방금 나 이거 박는줄 알았네 쭉 들어갈거야 내가 바샷한테 원샷으로 털리지 않느냐 할만할텐데 야 탄 빠졌다, 나 절대 원샷 안난다 바샷끼리 싸움이면은 나이스 짜주, 굿 미디움들 저격하지 말고 뛰어라 나이스 피상황은 좋거든? 아군 들어오면 제가 뭐 오 들어가 들어가 와따 많다 와따 많다 그렇지, 이닛이 좋고 아군들 들어간다 같이 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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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했어 이거 이게 울커펜스 어? 야, 나 왜 저렇게 큰일만냐 근데 잠바, 이건 알잖아 죽여, 죽여, 죽여 야티한테 맞긴 신타야 오 오 끝났다 이틀 하트 쩝 난 점령할거요 아르사사사 뭔데요 아군들이 잘 따라왔구만 너도 돌아줘 알았어 You spin my hair 노래 그거 까먹었다 You spin my magic 이었는데 노래 뭐였지? 기억이 안난다 너도 돌래? 너나 안되는구나 아이 먼사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미트스핀인가 그게? 노래 제목이 기억 안난다 팀이 봐봐 미디움이 잘하면 그냥 이기잖아 에? 전판 미디움들 뭐한거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딜도 없다 다들 근데 패턴은 또 언제 딜을 이렇게 미친듯이 넣었대 뭐 아무튼 울프팩의 힘이네요 아름다운 4 5 4 5 6